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흫 아 involved 저희 경기를 봤나봐요 저거 뭐 이제 잘 봤다고 그랬어 오 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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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이제 주스로 간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시작을 시작해 주스 주스 슬프다 네, 저는 오늘 안녕하세요 세우는 저에 있는 액션이 때문에 이 액션이 그 액션에 logically 그리고 KIN이 왔을 때, 그는 팀이 왔을 때, 그는 팀을 보내버렸습니다. 그리고 그는 손을 잡고 손을 잡는다. 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. 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. 에이? 그 다음 시간에 무슨 일이야? 아, 선생님? 그럼 제가 살펴볼까요? 제가 듣고 싶어요 잠시만요 살펴볼까요? 아 주우스! 주워지면 이제 시작을 해. 와 나 헤리케인 리프 사야겠네. 아 근데 또 손흥민 님께서 또 사짐 해주셨는데 케인 거기 그 스태프분이 케인 님 사인도 받아준다고 쳤는데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되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. 근데 이거 빨면은 주워준다고 하더라고요. 진짜 이렇게 많이.. 말이 안 돼. 이거 진짜 잘 안 돼. 진짜 잘 안 돼. 진짜 잘 안 돼. . . . . . . 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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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는 전달이 아니라, 안에서 들을던지 안으로는 안에서 들을던지 안에서 들을던지? 네, 네. 가벼히가 소위자, 다음 시야. 주스. 그거를 랩몸이 너무 아쉽다 이거 정말로 한 사람 나가고 몇 사람을 타네 올리 보수 어? 어? 아이고 지우스 와우 나이스 나이스 어 존나 짜증난다 아니 진짜 존나 수준이다는데 아니 이게 말인데 아니 너무 고차잖아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말이 되면서 아니 왜 다 못해 잘하는 사람이 없냐고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방송 좀 해라 나 진짜 열심히 하라 진짜 더 노력이 더活下來 응 응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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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마저씨는 민영경으로 축구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설명해줬어요. 페리시치랑 사진 찍었는데 페리시치가 누군지도 몰라서. 페리시치랑 사진 찍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페리시치랑 사진 찍고 싶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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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제가 듣고 싶어서는 김입니다. 그는 Haley Keane의 핸드컵입니다. 그는 인스에서 외국인의 핸드컵입니다. 너 혼자야? 진짜 마? 혼자 이거지? 어이구 어이구 왜왜왜 뭐고 뭐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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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주스 내 인생 가장 행복한 날이다 아 이 키보드 낡아가지고 이거 안 돼 키보드 연타가 마나 없어 아 내 절 넣어 아 내 절 안 해? 잡을 수 있을겠는데? 근데 저 이거 다행했다 아 눈물이 그는 디디가 그는 디디가 계속 붙여넣를 그래서 그는 디디가 그는 디디가 그는 디디가 너무 짧은데 아 이거야 아 아 요새 이래는 쉰트는 뭐지? 3D 아, 아니요. 아, 아니요. 아니요. 그니까 전통 checked 제우스 ρού스 K-11시 k-11시 진짜 깨끗이에요 K-12시 K-11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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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SQ K-11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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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, 쉐 창조선에 대구 하이 하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렉사이가 바텀에 있는 게 말이 안 됐잖아요 아 키보드 너무 세다 세다에서 그런지 이게 렌터가 잘 안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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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이 이 시절은 이 쪽을 다 탈려요. 이 쪽은 탈입니다. 이 쪽은 탈입니다. 우리 스테라스 가볼까요? 뱀소리 울렸대요. 이 쪽은 스테라스. 근데 흥민이 형 만난 거는 진짜 평생의 자랑걸이다. 거의 역사적이 날 것 같은 인물인데 와. 이 쪽은 스테라스. 제가 스테라스 가볼까. 이 쪽은 저의 가장 좋은 것입니다. 제가 스테라스 가볼까. 하하하 아 근데 얘네네 세워드 치과있던네 왜 이렇게 안 타죠? 아니 안 타죠 제가 봐서 저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줄게요. 왜 안전해라? 왜 안전해라? 지금의 지킬에는 지킬 후에 맞춰서 퓨어 알파이 터뜻어 터뜻어 퓨어 알파이 터뜻어 아래 거 언제 터뜻었대? 손살같이 터렸네 이걸 산다고? 이거 너무 먼 거 아니야? 터뜻어 죽는단 말인데 터뜻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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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카이팅 오지 당한다 어 뭐야 내필을 못봤네 나 언제 3방으로 터뜻어 터뜻어 전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개 아깝다 에이 파워 죽어 오 에이 페치기 페치기 에이 에이 맞춰줘 어 제이 너무 세다 와우 워 제이 잘한다 잘한다 제이 잘한다 ㄷㄷ 조합이 끝낼 수가 없어가지고 싸워서 이긴 거 같은데 이거.. 这个阵容是没有办法结束的 오지게 싸워야겠네 그냥 그냥.. 그냥 다가가.. 그냥 다가가.. 그냥 다가가.. 그냥 다가가.. 와.. 쟤 어떻게 잠겼는데 쟤 어떻게 잡아야 돼? 쟤 오쒸 푸가 평탄때 약하네 아 아 3년월 은파만 피했어 또 까비, 아 쟤 뒤지질 않아 와 저거는 못둬까, 커티 어 엘심 정도 있어야겠는데 란도 있냐 뭐야 하하하하하 사야, 쥬스 그냥 쏘올라 그냥 쏘올라 고맙어, 쥬스 와, 나 이거 나 이거 에이기 루어 플래시 이제는 죽으면은 죽으면은 죽었어, 죽으면은 그 전에 죽었을 때. 모르겠다. 스테락, 근데 스테락도 야무지긴 해가지고요. 과감하게 들어왔다. 뭐야, 혀 하다 웃겼어. 아 진짜 안 죽는다 와 제발 아 진짜 와 이거 개 죽었다 왜 형들 干마呢这些哥 干嘛呢这些哥 끝났나? 结束了吗? 근데 야락스 저걸 자꾸 어디다 꽂는 거야 이거? 얘네한테 꽂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데 무조건 쟤리한테 박아야 되는데 我觉得给他们的话 应该是没有什么 의미 쟤리 20량도 빼야 못했지 않을까 쟤리만 잡으면 못 이르라 음 어? 어? 어 이 빠졌다 이 어 이 빠졌어 드디어 으흐흐 아 이거야, 빼자 빼자 에이, 자자자 아 뭔가 시각 텐 바꿀거 없나, 바꿀만한건데, 막 산열 낮에 안 죽을거같애 지금, 지금, 뭐지? 뭐지? 차라리... 자, 그냥...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그냥 진짜 어 이 안 맞네 에이 1매 중 아닌데 아 진짜 에이 진짜 오오오 신중해 신중해 에이 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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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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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